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욜로박이입니다 욜로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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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네, 오늘 진주랑 카페에서 어.. 영상 찍을 겸 만나기로 했는데 진주 왔을 때 몰카를 또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몰카 뭐냐면 진주 갔다 왔을 때 아, 덥다면서 위에 이렇게 후드티를 벗고 그 다음에 아래 바지를 벗었는데 이게 스포츠 레깅스 한번 진주의 반응 다같이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연롤롤롤롤롤롤롤롤 연롤롤롤 야 오늘 뭐 찍을거야? 몰라 상여자 찍어야지 이 재밌잖아 날씨가 너무 풀렸어 덥다 벗어라 덥지 오늘 좀 덥더라 벗어 벗어 벗어도 되겠지 더우면 벗어도 돼 반팔인데? 반팔이야? 벗어 반팔 입고 다녀도 되겠어 오늘 날씨가.. 근데 밤에 춥잖아. 덮고 있다가 나중에 추우면 입어. 아우 더워. 뭐해? 뭐해? 아 더워가지고. 왜 미친놈이야. 왜 더워. 덥잖아. 이걸 왜 입고 있는.. 아 이건 입어. 야 이거 원래 운동할 때 입는 거야. 아 ㅈㄹ 챔피를 왜 그러는 거야. 어때 이거? 어때? 졸라? 왜? 아 왜 이거 이거 왜 입고 온 거야. 아 잠깐만 나 이제. 이게 왜? 아 챔피. 야 요즘 이게 홍대 패션이야. 홍대 사람들 이런 거 입은 사람이 어딨어 미친놈아. 오늘 너와 만난다고 신경 써서 입고 왔는데 왜. 아 좀 입으면 안 돼? 케이크 먹는다며. 아니 안 먹으려면. 케이크 먹어. 케이크 안 먹어. 아니야 케이크 안 먹어. 아니야 케이크 안 먹어. 창피하다고 미친놈아. 아니 케이크 먹으러 가자. 케이크 먹으러 가자. 아니 케이크 먹으러 가자. 아 왜 그래. 미친놈아 왜 그러는 거야. 이쁘지 이거 색깔. 야 이거 케이크 하나 먹어 왜 맛있어. 안 먹어 미친놈아. 야 가. 아쉬워. 야 모르는 사람처럼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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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자신감. 자신감은 어딨니? 자신감. 누가 봐도 있지. 좀 입어 뭐 좀. 편하다. 주루룩은 따뜻 좀. 아 감사합니다. 야 이거. 바지 어때요. 다시 너무 섹시하다. 아 감사합니다. 요즘 이거 많이 입고 다니죠. 홍대회에서. 네 홍대회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홍대회에서 많이 입고 하시고. 아 감사합니다. 얘가 몰라가지고 그걸. 야 이거 진짜 누가 입어 이걸. 아 총. 추억 케이크 나왔다. 진지야 먹어봐. 안 먹어. 안 먹어. 먹어봐. 진지야 먹어봐. 나 케이크 안 좋아해. 먹어. 왜 그러는 건데? 어우 이게 쫄쫄해. 진지야! 나 부르지 마. 진지야. 진지야. 아 이제 그만. 이따가 연나무 갈 때도 이러고 갈까? 연트럴파크로 이렇게 간다고? 나 지금 집에 갈게. 연트럴파크 같이 찍어갈까? 아냐 아냐. 가자 가자. 오지 말라고 미친놈아. 아 잠깐만 나 왜 깼어. 야 왜 이렇게 이쁘게 와? 야 날씨 완전 많이 비웠지? 너무 추워. 너무 덥지 근데? 추워? 너무 추워. 밤엔 낮에는 좀 더워. 밤엔 덥고. 지금도 약간 그냥 좀 덥긴 하네. 난 좀 더워. 왜 이렇게 덥냐? 더워서. 더워서. 더우면 이거. 이것만이 끝난 일이거든요. 스파이더를 갖고 싶은데? 왜 스파이더를 갖고 싶은데? 네. 어디 가? 아 진짜? 커피 한잔 마셔야지. 아니 아니 저 안 먹어. 아니 저 안 먹어. 아니 저 안 먹어. 아니 저 커피 두 잔 마셨어. 아니 저 아까 커피 두 잔 마셨어. 아 그래? 형 따는 거 주스 마셨어? 아니요. 아 다이어트하지? 응. 그럼 연트럴파크 갈래? 아니 아니. 왜? 추워요 저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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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아까 오늘 계속 이러고 돌아다녔어. 왜요? 엄마 신발 끈 풀린 거 아니야? 엄마 신발 끈 끈었어. 아이 신발이. 아 아이 신발. 사장님 오늘 홍대 가서 술이나 먹자. 셋이 뭐였나. 아니야 전수 잘 안 먹어야. 왜냐면 홍대 팬님이. 야 너 술 엄청 먹잖아. 야 술 먹잖아. 아니야 아니야. 오빠 이러고 나와서 그래? 아니요 멋있는데 걸치세요 좀 오빠가 저희를 많이 타서 요즘 운동하잖아요 저 어리시고 선배님 아니 아니요 저 아까 저 운동하는데 왜 저 운동 아까 봤어요 저 저 안가요 오늘 운동 안했잖아 저 안가요 진짜 안가? 왜냐면 아까 방 걸었어요 아까 날씨틀 좀 추고 너 맨날 여기 뛰어다니더만 예 근데 지금은 아까 뛰었어 아니야 얼굴이 안 뛸까? 오랜만에 와서 좋아서 그랬지 뭐 안 맞아? 아 진짜 괜찮아요 5초 거시지 자꾸 눈이 쩍한데 괜찮으세요 너 왜 자꾸 봐? 모르겠어 아니 이게 보게 돼있네요 자신감이 있어서 왜요? 미치들끼 입어 입건하지 들어가서 안 취해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어디가? 선배님 이거 가리려고요 선배님 이거 가리려고요 아 아 아 아 아 야 왜 자신감 없어졌어 아니 꼬마 친구들 있어요 아니 꼬마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날씨 좋다 아 아 이게 뭐야 아니 스테치 스테치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스테치하는 거야 스테치 아 아 아 그만해요 아 그만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당당한다고 왜 거기 거의 죄인처럼 새 뭘 먹는 거 아니야 거의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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